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성한 GCP 프로젝트를 통해서 IoT 코어를 연동할 건데요. IoT 코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API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배달 앱 사용자가 앱을 이용해서 요리사에게 원하는 요리를 전송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이용해서 핸드폰에 원하는 먹을거리를 요청합니다. 이 핸드폰은 서버를 통해서 요리사에게 어디 집에 누군가가 이러한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요리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요작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매개체로 API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이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API가 프로그램에 다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끼리의 다리를 연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API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PI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출입구 역할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적혀있을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누구나 접근하면 안됩니다.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익명의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조회하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아무나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출입구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주면 사용자들은 이쪽으로만 들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누구인지 확인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된 사람들에게만 접근성을 보여. 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기기의 원활한 통신 기기와 데이터를 원활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api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접속을 표준화 시킵니다. 기기나 운영체제 우리는 여태까지 윈도우를 사용했었죠. 하지만 라즈베리파이 운영체제에 가면 또 다르게 실력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pi는 모든 접속을 표준화 시켜주기 때문에 기기나 운영체제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액세스, 동일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범용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api가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베이트 api,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api입니다. 사내 개발자가 자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발행하는 유형인데요.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오로지 회사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수준의 api입니다. 퍼블릭 api, 모두에게 공개하는 api인데요. 누구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유형을 가졌습니다. 파트너 api,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api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사용되는 편이며 종종 파트너 회사 간 소프트웨어 통합에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api는 이 퍼블릭 api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공개 api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다음,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서 공공정보를 api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이런 api는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싶으면 이 A라는 데이터를 어디서든 획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러한 A 데이터를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사에서 우리 플랫폼을 많이 써달라는 의도로 개발자가 많으면 동일한 데이터로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데이터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회사에서 여러 플랫폼을 만드는데 의의가 존재합니다.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공데이터 포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런 api를 한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려는 api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 IoT api이고요. 라즈베리파이와 연동하여 라즈베리파이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gcp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시보드에 여기 메뉴를 눌러서 api 및 서비스 들어오신 다음에 대시보드로 들어가시면 이 상단에 api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IoT 검색하셔서 이 내용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메뉴에 pubsub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이 pubsub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구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레지스트리 만들기를 통해서 어디서 데이터를 받아올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T 코어 사물인터넷 패러다임이 대두되며 센서 개체소에 폭발적인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많아진 센서 개체소 때문에 관리가 쉬운 센서 레지스트리 시스템 SRS 형태로 개발이 되며 IoT 환경에서 센서 정보들을 관리 및 등록하기 위한 레지스트리 데이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플로우는 IoT 환경을 위한 센서 레지스트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및 구현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가지 센서를 한 번에 데이터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레지스트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하는데요. 음 일단은 우리가 IoT 코어에 연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한 LED가 켜졌다 꺼졌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외에도 본인이 추가적으로 무언가 더 센서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레지스트리 모델 개념으로 만드셔야 관리가 편해짐으로 다음에 내용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레지스트리 IP는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저는 아시아 이스트로 해주시고요. 이거 동일하게 해주셔야 뒤쪽 가서 쉬워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클라우드 펍 주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 화살표 방향 클릭하시면 늘어난 화면에서 주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텔러미터리라는 이름으로 주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아래에 있는 기기 상태 주제는 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주제 만들기 위에처럼 동일하게 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만들고 난 직후에는 바로 선택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주제 만들고 한 30초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난 뒤에는 이 아래에서 프로토콜 MQTT와 HTTP 둘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IoT 코어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요. 우리는 이번에는 MQTT를 이용할 거지만 이거 체크 안 한다고 해서 사용량을 줄 수 있는 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체크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클라우드 로깅 사용 중지, 클라우드 로깅 사용 중지 설정하고 만들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QTT와 HTT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MQTT는 인베디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IoT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준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프용 프로토콜입니다. HTTP는 연결 없는 통신으로 리퀘스트 리스폰스용 프로토콜이고요. 즉 MQTT는 낮은 대역복 사용량과 낮은 대기시간, 높은 처리량을 가지고 있으며 원시 바이너리 데이터를 지원하며 HTTP는 MQTT에 비해서 가벼운 무게 그러니까 시작하기가 쉬우며 방압액 문제 감소가 있고 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 및 CPU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MQTT를 통해서 낮은 대역복 사용량과 낮은 대기시간을 통해서 인베디드 디바이스의 표준 프로토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를 만들고 나면 다음과 같은 세부정보가 표시가 될 텐데요. 이렇게 두 가지 상태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프로토콜과 리전, 레지스트리 아이디 확인하셔서 다음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GCP를 영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코드를 다운받으셔야 하고요. git clone, bpcomputing, 라즈베리 파이 여기 띄어쓰기가 아니라 언더바입니다. 언더바는 이제 Shift 누르면서 마이너스 누르면 언더바 나오고요. 뭐 이 내용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미리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미리 하신 분들은 그냥 CD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git clone으로 다운받으시고 다음에 폴더로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이 내용 실행해 볼 거고요. 우리는 버추얼 EMV 패키지 먼저 설치해야 하는데요. 파이썬에서 이용하는 패키지로 일단 설치를 진행합니다. pip3 install upgrade virtual EMV 해주시면 라즈베리 파이에는 EMV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가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CD, BP 컴퓨팅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 6 GCP로 이동해 줍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6까지만 입력하신 후에 탭키 누르시원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신 후에는 다음에 명령어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생성해 줍니다. 가상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로컬에서 모든 프로젝트 작업 시 특정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 모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만든 그런 모듈인데요. 우리가 온스토 센서를 사용했을 때 해당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pip3로 DHT 모듈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듈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쌓이고 쌓인 모듈길이 충돌이 발생하여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컬, 리눅스가 있고 리눅스 안에는 파이썬이 존재합니다. 파이썬 버추얼 EMV를 설치하고 나면 이 버추얼 EMV가 각각의 EMV를 만들어서 모듈을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파이썬을 통한 가상 환경 구축 방법은 버추얼 EMV, 파이썬 모듈이 존재하고요. 아나콘다라고 해서 파이썬의 확장판인 아나콘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린 간단하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나콘다 대신 버추얼 EMV 사용해 보려고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동한 폴더 안에 제가 필요한 모듈들을 일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pip3 install-r requirement 텍스트 파일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gcp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인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인증 데이터라는 것은 제3자 그러니까 인과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인증 데이터를 만들어서 gcp 간에 통신할 때 아, 네가 A라는 사용자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코드가 조금 긴데요. 이 내용 입력하셔서 기다리시면 다음과 같이 writing rsa key 라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입력하는 건 오래 걸리지만 입력하고 나면 동작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pki를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데요. 무결성 총상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신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통해서 중간에 데이터가 가로채지한 일 없이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pki-pem 파일이고요. w-get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시리즈의 gcp 우리가 있는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인증 데이터를 다운받았는데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이 인증 데이터를 gcp에 적어서 gcp와 연동하기 위해서 cat rsa public-pem 파일을 확인해 줍니다. 내용이 그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모조리 싹 다 복사해서 드래그 우클릭 그리고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gcp, 레지스트리 형태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기기를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기 생성 후 복사한 인증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iot 코어에 기기에 들어가서 기기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기는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기기 아이디 라즈베리 파이로 만들어주시고요. 기기 통신은 허용을 해줘야 gcp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해 주시면 절대 안되고요. 허용으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클라우드 로깅은 레지스트리 기본 사용 설정으로 하고요. 레지스트리에서 우리가 사용 중지됨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로그가 남지 않습니다.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로그를 남기고 싶으시면 남기셔도 되는데 딱히 우리가 하는 단계에서는 로그를 남겨도 이 로그 내용으로 우리가 뭔가 표현할 데이터를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 중지됨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후에 내리다 보면 인증 사항에 직접 입력이 있고 공개형식 키 방식이 rs256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사한 내용 그대로 붙여주시고 만들기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sa-public-pam의 내용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pub-sub에 대해서 잠깐 이해하고 이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과 sub은 이벤트 처리 및 생성하는 비동기 메시징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기계에서 넘어온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다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비동기 메시징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주제는 게시자가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구독은 특정 단일 주제의 메시지 스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에서 오는 데이터 스트림을 이야기하겠죠. 메시지 게시자가 주제, 그러니까 기기나 주제에 전달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메시지 속성은 게시자가 메시지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pub-sub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분산 캐시 갱신, 여러 시스템의 로깅, 다양한 프로세스 또는 기기에서 데이터 스트리밍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안정성 개선에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무효화, 이벤트를 게시하여 변경된 객체의 아이디를 업데이트하거나 구글 컴퓨팅 엔진 인스턴스가 시스템 모니터링 혹은 향후 커리용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로그를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고요. 가정용 센서, 그러니까 IoT를 이야기하죠. 가정용 센서가 클라우드로 호스팅되는 백엔드 서버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일 영역 컴퓨팅 엔진 서비스가 공통 주제를 구독하여 추가 영역에서 동작함으로써 특정 영역이나 리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